휴면 강렬스 휴면 강렬스 휴면 강렬스 예, 제극히 평범하며 정상적인 샤크이죠 포포입니다. 간만에 본계정으로 들어왔는데 휴면 상태가 되어 더이상 랭크를 하지 않으면 티어가 떨어진다고 하니까 간만에 랭크 한번 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까지 떨어졌느냐? 분명 다이아 3티어 40몇 포인트인가 있었던 것 같은데 많이 까먹었어요. 하도 안 해가지고 그래서 오늘 랭크를 한번 해가지고 휴면 강등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악하려고 빌드업 했네. 양악하려고 빌드업 했다고? 티어는 떨어져도 MMR 그대로예요. 다이아 2,3티어 만날걸? 샤코로 서폿해서 안 걸리면 모든 라인 다 가시네 모든 라인 다 가신다고? 웬만해선 서폿이 걸립니다. 쏠 수가 없어요. 나 왜 정글 걸렸어? 난 이제 틀렸어. 샤쿠 서폿을 보내줘야 되나? 그냥 샤코를 보내주시면 안될까요? 그냥 샤코를 보내주시면은 모두가 행복할 것 같은데 뭐야 케일이네? 그래서 피피칼날 가는 애들 카운터인게 뭐냐면 샤코는 궁 쓰면은 상당히 피피칼날 발동 안돼 피피칼날 간다? 그럼 바로 궁키면 됨 케일 상대로 라인전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라 유지력에서 좀 딸리거든요? 그거 생각해야 됩니다. 2 마슴발 한번 돌려주고 상대가 뼈방패를 들었기 때문에 뼈방패를 살짝살짝 빼주는게 중요합니다. 들견 한번 볼게요. 2까지 딱 던지면은 감전 감전 들었을때 항상 얘기하지만은 딱 감전까지만 대교해요 그 이상 부터는 뭐 못해 오케이 감전까지만 아이씨 말 아이 객 근데 확실히 6렙되면은 잡기가 좀 힘들어요 상당히 아플 것인데요 뭐야 이거 우와 이건 뭐야 또 아야 잡았을 것 같은데 잡았을 것 같은데 잡았네 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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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갈길 가시면 안될까요 아 저도 파밍이라는걸 좀 합시다 헤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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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들어왔어 그러니까 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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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20명 정도 쳐낸 것 같거든요 당분간 좀 안 받으려고 아예 안 받는 건 아니고 전적을 딱 봤는데 샤코가 하나도 없다? 이거를 100명 전적을 다 보려면 한 두 시간 걸리거든요 남한테 맡길 수는 없잖아요 하나 다 보면서 눈물을 삼키면서 한 명씩 두 명씩 보내는데 아... 아... 아 뭐야 미드파이크네? 아 좋다 말았네 이게 바드는 그것만 조심하면 돼요 은신 중인 박스랑 같이 스톱 먹는 거 버그인지 의도한 건지 모르겠어 오늘은 조금 소리 안 지르고 방송을 오래 하고 싶기 때문에 조금 잔잔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쏘부터 방해질이네 아니 그쪽으로 오시면 왜 거기로 와 이 새끼야 왜 저쪽으로 왔을까? 아니 이득 충분히 볼 수 있는 건데 왜 왜 저쪽으로 왔어 에바 같은데 이득인가? 방금은 어떻게 했냐면은 그 대포 라인이라 가지고 대포가 타워 어그로 끌었을 때 공포 거는 겁니다 아... 정신 나갈 거 같아 아... 하지마... 아... 그만해... 한 대만 더 때릴걸 이게 사라졌어 야 이거 카소스 아니었으면은 캡틀 안 죽었는데 카소스 때문에 죽었어 아니 왜 자꾸 읽은 거 맞냐고 우와 초시기가 있네 얘 같은 거 또 우리 팀은 싸우고 있어 카소스가 문제네 에이... 선진입 못할 거 같다 선진입하면은 손해볼 거 같아요 사립시다 카소스 때문에 뭐 못해요 어... 어... 이거는? 흐흫 나이스 빼는 게 나을 거 같은데 아... 니가 못 가면은 나도 못 가잖아 아... 안 되지 아 라이나 하나 더 밴다고? 아 이 녀석 욕심쟁이구나 너 됐구만 흐흐흐흐 아 파이크가 서버스로 왔으면 재밌었었는데 아 얘네 왜 게임을 왜 이렇게 쓰리같이 하지? 제가 왜 랭크를 안 하는지 아시겠죠 저는 이런 게 너무 싫어가지고 심지어 탈주까지 하는? 아깝다 조명 뺐다 그래도 아 킬 양도 있는데 야 이건 아니지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아 내 잡았다 오... 어 야 Q 안돼 저게 말이 돼? 아 잘 빠져나가네 아이세 아니 게임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유치하게 하냐 아 속았구만 아쉬우발 게임은 이들이 조졌는데 왜 우리가 서렌을 쳐야되는거죠? 아 아깝다 아 서렌을 쳐주기 싫어 솔직히 아 아깝다 아 이 스키 말하는거 봐 내가 이랬으니 랭크를 안한다니까 내가 애들이 못해서 지는거 보다 저렇게 오픈해서 지는게 더 많아가지고 하기 싫다는거지 랭크를 아 아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호흡하기네 음 정글탑이 나갔어요 아 14점밖에 안 돌고네 아 여튼 오늘의 자코는 여기까지고 여기까지고 다음 영상에서 봅시다 뽑아